저에게 너무 익숙한 우리 고대표님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낯설 수 있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커피로 사람을 입는 와이커피 로스터스 대표 고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좀 특별해요 저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뭔가 비법이 있을까요? 그냥 우리는 직접 볶아서 해요 이런 거 말고 비법? 사람? 촬영 못하겠는데? 카페 학교주도 촬영을 하셨다고요? 네 다큐멘터리 촬영을 좀 했습니다 왜 그거는 이제 하고 왜 커피로 이렇게 확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? 그때 아까 와이 와이 조금 제가 후회하는 건 약간 있었는데 그럼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고 후회하지만 확실하게 너무 이렇게